전화 끊어야 되겠다. 진짜 성운이다! 성운! 나는 심쿵 모델구에서 전화 본 김진경이라고 해요. 무슨 모델구? 심쿵! 자신감이야!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들이 가능한 거야. 맞네. 어깨가 로봇카 같아, 로봇카. 아니, 진경은 얼마나 한 거야? 아, 조용히 해! 자이언트 베이비라는 수직한 환상. 한 걸로 반영하면... 좋게 해, 인마! 이러다 그냥 두드려가는 줄 알았거든. 호동이가 많이 내려와서 밥 사줄게. 성운씨, 살려면 인출사 맞으셔야 돼요. 같이 내려주세요. 너 혼자 무대를 할 거야? 찰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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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치게 다가가고 얼굴을 마저 볼 수 있다. 근데 얼마인 줄... 블록크백 만팀! 야! 자, 디디! 자, 디디! 자, 디디 들어가세요! 자, 디디! 자, 디디! 자, 디디!